이어서 모델스타상 일본의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. 시상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 구삼열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발표하겠습니다. 이천구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스타상 일본 수상자는 마에카와 야소유키씨 산호 마리꼬씨입니다. 축하합니다. 마에카와 야소유키씨는 일본의 유명 모델이고 배우고요. 또 후지티비의 드라마 허니와 클러버, 전차남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스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산호 마리꼬씨 역시 일본의 인기 모델로서 아사히 화성그룹의 캠페인 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최근 각방 받고 있는 4세대 인기스타입니다. 산호 마리꼬씨의 공연 모델스타상 저는 이 award을 얻었고 그리고 오늘의 인기 모델스타상 그리고 이 모델스타상 제가 하나의 인기 모델스타상 우리의 본인과 우리의 본인의 본인의 본인과 우리의 본인의 본인의 본인은 그래서 이사를 외우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活動の幅を広げ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。